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해야돼 안녕하세요 소원아 인사 한번 해주고 소원아 소원아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고 소원아 삼촌 나갈까? 삼촌 나갈까? 그럼 삼촌 잠깐만 나가있으라고 자 그럼 여기다 뭐 얘기하자 삼촌 자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혁입니다 오늘은 소원이랑 쿠킹클래스로 해서 진행을 한 번 하겠습니다 소원이가 쿠키를 잘 맞는다고 해서 쿠키 잘 만드나요? 오늘 이거 의상도 혹시 본인이 직접 세팅 하시는거에요? 아 네 그러면은 쿠킹 만드는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거 끝인가요? 영화 할 줄 아나요? 영화 한번 보여주세요 마늘이지 그 유치원이 제가 직접 돈벌어서 그 제가 보내드린거거든요 아시죠? 자 그럼 쿠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뭐 만들거죠? 나는 치아노 티라노사노스? 어 티라노 아빠 이거 티라노 만들어 볼게 응 이거 티라노야? 티라노 아니지? 응 소원이 잘 만든다 소원이 잘 만드네 이게 뭐죠? 이게 지금 어떤걸 만드는거죠? 티라노 티라노? 티라노가 아닌데요? 어디가 티라노냐 역시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예술적 감각이 없으시네요 이게 뭐죠? 티라노 티라노 잎이 있어요 잎이 있어요 잎? 소원이 잘 만드네 음 이거 도깨비 아니야 이거? 저희 공룡 맞죠? 다 됐나요? 다음거 이제 만들어볼까? 사자 뭐 만들거 나도 이거 포할라? 응 그래 카메라 한번 보여줘 어때? 이게 아빠가 만든거 이게 너가 만든건데 이거 괴물이야? 그러면 뭐야 티라노 티라노 이건 뭐야? 이거 아빠 이거 아빠? 응 다시 하나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포할라 말고 이거 곰 만들어볼까? 이거 응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 돌려서 귀를 소원아 응 유치원 재밌어? 응 응 남의 친구 있어? 몰라 몰라? 응 있으면 안돼 남의 친구 있어? 없어? 응 자 여기 입 만들어야 돼 아빠 입 맞는다 이걸로 이게 뭐죠? 큰거죠 아 입이야 요거는 유치원에서 내가 뭐 배웠었어 나 미술학원 낳았어 아니 거 가서 뭐 배웠냐고 친구들 괴롭히는 거?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이 안 일단은 뭐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 그건 뭐죠? 곰? 와플인가요? 곰? 곰이에요 죄송합니다 눈썹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건 뭔가요? 이거는 곰이죠 아니요 아니요 그 지금 짠거 이거는 펜이에요 펜 사과향 펜 응 내가 곰 만들어줘 곰 만들어줘? 곰 만들어줘? 알겠어 자 똑같이 얘기해 손이 이렇게 찍어 엄마 만들어볼까? 귀 귀 두개 만들어 아빠가 한쪽 귀 만들게 응 그렇지 이제 눈 두개 응? 눈 거기 있어? 자 이제 코 코가 위에 있네 짠 소원이가 보여주세요 소원이가 만든 게 어떤 거? 아빠가 만든 거 어떤 거? 오케이 소원이가 소원이가 여기 촬영하는 거 보다가 나중에 키즈 유튜브 한다는 거 같아 뭐? 키즈 유튜브 아 곰? 응 아 팬더? 그래 아니 내 말 좀 해봐 팬더 이걸로 만들 응 소원아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그치 잘했어 아빠가 더 좋아야 돼 왜? 왜 너 왜? 너 맨날 엄마가 좋다면서 왜 아빠가 좋아? 저기 아빠가 돈 줬어? 방해하지 마세요 방송 중이니까 엄마한테 돈 줬어 엄마한테 자 팬더 일단은 만들고 소원아 너 유튜브 할 거야? 유튜버? 응 할 거야? 어떤 유튜브 할 거야? 나는 운동 유튜버? 팬더 유튜버? 응 소원아 응 소원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뭐 사줄 거야?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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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사주고 먹을 거야 토? 토마토? 응 아빠는 비싼 자동차 집도 소원이 채널 성공하면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? 수익 분배는 당연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아빠가 9? 너가 1? 응 약속이야 아빠가 아까 응 나 돈 아빠가 아까 얼마 줬어 소원이 촬영비 줬잖아 그렇지? 좋지? 얼마야 몇 개야? 3개 줬잖아 그치? 응 아빠는 그냥 일시키지 않아 이렇게 돈을 주고 시킨단 말이야 소원님도 나중에 아빠가 돈 줘야지 응 아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괴물 된 거 같아 소원아 응 앵그리 해 봐 앵그리 앵그리 아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응 몰라 몰라? 응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? 응 그치? 아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아빠가 뭐 좋아? 응 그렇게 하는 거야? 눈이 어디있어? 여보는 어렸을 때 지점토로 만드는 거 한 적 있어? 초등학교 때 했지 그때 잘했어? 잘 했던 거를 빌렸던 거 같아 친구꺼 응 영상 못 나가요 뺏은 게 아니라 빌렸다고 응 자 이제 보여줄까요? 이제 자 아빠 이게 아빠가 만든 걸로 할게 이게 소원이가 만든 거 자 소원이가 만든 게 어떤 거죠? 그렇죠 이거 아빠가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들었지 아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응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굽고 자 마지막 하나만 소원아 마지막 딱 한 개만 더 해보자 옆에서 호랑이 호랑이 오케이 자 얼굴을 처음에 만들어주세요 옆에 옆에 이제 털 만들어줄 털 옆에 옆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기다 옆에 붙이면 이렇게 옆에 옆에 여기 이렇게 이건 뭐야? 이거 눈으로 다리 걸는 거 다리라고? 응 뭐 하는 거지? 자 이거 한번 써볼게 자 소원이가 보여주세요 소원이가 만든 거 자 이게 뭐죠?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호랑이 호랑이죠 이건 뭐예요? 털 털? 얘는 뭐죠? 어 개뿡이다 이거 이거는 어 귀 귀 귀 쇠모 쇠모 아 그렇죠 이제 쿠키 된 거 먹어볼까요? 아뜨아뜨 소원이가 만든 거 먹어볼까? 응 아빠 것도 한번 먹어봐 무슨 맛이에요? 음 이거는 아빠가 만든 거 이거 소원이가 만든 게 맛있어 아빠가 만든 게 맛있어 응 아빠가 만든 게 맛있어 아 그래 오늘 이거 해보시니까 좀 어떻나요? 맛있어 소원아 이제 인사하자 인사하고 엄마랑 같이 먹자 오늘 이렇게 소원 양과 쿠킹 클래스를 해봤는데 오늘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거 같아? 재밌어 재밌어요? 아빠가 맨날 맨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음 오늘 그 일당 받으신 거 있죠? 아 오늘 그래도 4만원 보셨네요 쿠키를 만들어 봤는데 좋아요? 다음에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소원이랑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빠빠이 안 익었네 안 익었다구요 모랜 라면로 좀 가져온다 손이 그냥 좀 쏙 원하자마자 비교하자마자 곱게돌ğer 소원 다 먹었고 이제 시기 시기 정시 시방 집에 서울라마 도착